몇 가지의 자아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흑과 백, 대립, 내면의 발승, 패시. 난 자신 있을 것 같아요. 대신 우리가 흥분만 안 하면 돼. 제가 이빨 나가는 사람 많이 봤어요, 옛날에. 문제없어. 팬싱라인 최초 공개.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액션과 현대문용의 콜라보레이션. 지금 펼쳐집니다. 쉬와 트와이스에서 되었을 것 같아요. 먹방에 있으니, 근처에 있는 고향으로 around Buenos Aires에 대해 얘기했네요. 여긴 한 섬에 있는 절 mes이 된 것 같아요. 여긴 한 섬에 있는 절 mes이 된 것 같아요 여긴 한 섬은 그리고 사급자에요. 저의 한 섬에 있는 절 들면서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